오늘은 자색고구마 샐러드 피자빵이예요 자색고구마 샐러드를 했는데 봄동하고 같이 샐러드를 했는데 이제 많이 남아서 이것들을 버터바른 식빵 위에다가 이제 얹어서 치즈 듬뿍 얹고 그 샐러드를 얹어서 지금 굽는 중이에요 아낌없이 치즈를 뿌리고 속에는 자색고구마 샐러드 봄동하고 같이 여러가지 유자도 들어가 있고 건강에 좋은 자색고구마 샐러드를 치즈에는 노인들이 칼슘이 많이 부족하여지기 때문에 겨울에는 우유가 차가워서 먹기 쉽지 않죠 매번 데워 먹을 수도 없고 그럴 때는 빵 굽거나 음식 할 때 이렇게 치즈를 듬뿍 얹으면 칼슘 보충으로도 좋고 아 또 이렇게 샐러드 이렇게 샐러드가 많이 만들어 가지고 안 팔릴 때는 빵으로 소비해도 빵에다가 이렇게 얹어서 그 위에 치즈를 얹어서 먹으면 또 별미에요 맛있는 자색고구마 샐러드 피자빵이예요